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아무 짐인데요 오늘은 어 그 인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는 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셨어요 이 학습터라고 검색하세요 습터라고 검색하시면요 이 학습터 홈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네 저기 자기 초등학교를 자기 지역을 이제 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됐다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로그인 다 하셨으면 나의 학습방이라고 이건 여기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밑장 를 누르세요 그럼 밑에 다 나올 거예요 저 선생님들 여기 주제보기 22일 저 오늘 다 해놨거든요 주제보기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인터넷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다르시면요 이렇게 누르세요 전 다 했어요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예약스토어 하는 법에 대해 알려봤는데요 그럼 안녕 então 다시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